방개콩 입니다. 9번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진행했어. 반복하는 것을 all that he had been told, 대각업 플러스 수동, 이전에 그가 말을 들었던 것을 단어에서 단어로 자 그러면 리피트 하다는 것에서 보면 앞에는 뭔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듣는 내용이 나오겠죠 듣기 그리고 들은 것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서 뒤에 나오는 결과 어떤 식으로 결과가 일어났을까 이거 행동을 끝난 후에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1905년도에 19살에 모스코 신문 리포터인 콜드모모라고 불리는 이죠 그러면 솔로몬 뭐 이예라고 불리는 애가 터넘 나타났어 이를 위해서 에주졸 평소처럼 그 다음 기다렸어 두번째 동사 for daily 일상의 매일 하는 미팅을 자 위드 편집자와 함께 신문에 그래서 where로 잡았죠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가요 자 where Assignments가 주어였죠 저 포도데이 그날의 임무가 우드기문 우드BPP 아마도 주어지곤 했었다 자 unlike 그러면 다른 동료들과 틀리게 his는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죠 자 그러나 as was he was usual 그럼 as was 에서 동료로 간면 동료로 간대요 동료로 간대요 동료로 뭐 뭐처럼 이예요 그러면 그가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솔로몬은 did I take note 어떠한 노트도 not any죠 적지 않았어 about 그 미팅에 대해서 그 편집자는 head 대가고 이전에 알아차렸는데 이것은 뭐예요 얘가 노트 안 적는 것을 before 이전에 with surprise 놀라움과 함께 이번에는 결정했는데 reproaching 에서는 남을 할라고 솔로몬을 안나오던 단어죠 얘 after all 결국에 오픈 종종 there were 유독사 복수 수많은 이름들과 복수 주소들이 give는 주어지는 거에요 편집자에 의해서 give now 주어졌고 솔로몬은 ought to 의무랑 똑같아요 have to랑 똑같이 동사원형 의무로 기억해야 됐었다 기록해야 되는데 더 세부사항들을 자 그 다음 편집자는 결정했는데 to test가 목적어 테스트 해보는 것을 솔로몬을 by asking 물어봄으로써 세부사항을 of 전치스타디의 의주동이죠 명사 들어가니까 무언가 그 편집자가 이전에 말했던 것을 그래서 지시대명사 문제될 수 있겠죠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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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요거 제가 답 5번이에요 그런데 다음 단어에서 단어로 다 반복해서 말했어요 자 이 사건은 바꿨어 솔로몬의 삶을 영원히 그 다음 두번째 starting point 시작점 이었는데 그의 새로운 기억력을 에즈는 몸으로써 겠죠 세계에서 가장 위더한 메네모니스트 혹은 기억하는 사람으로써 단기 기억력이 엄청 뛰어났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장기 기억력까지 있으면 천재죠 자 그래서 아까 솔로몬의 뛰어난 기억력의 일화 이게 소재가 되겠습니다 천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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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